인생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. 그럼! 참 그건데. 아 별로 나는 그게 넘어간 거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. 아 이거 좀 딱지 말 말라는 말. 별로 그렇지 않아. 아 엄청 많이 했는데. 이렇게 한 거야? 쉽게. 자 천켤레 기구를 걸고 마지막 텐데. 형 그냥 한 번에 넘어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. 아 당연하죠. 진짜. 지혜가 왔다. 기회다 재석아. 돌리세요. 카메라 돌리고. 이 딱지가 뭐라고. 아 내가 좀 더 돌려야지. 뒤집어져 있잖아. 아 너무 많이 떠 있다. 대박 이게 딱지왕. 미리 대 딱지왕. 저 김종국은 이겨야 돼. 이것만 이것만. 내 딱지왕 타이틀을 찾고야 말겠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.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. 오마이갓. 뒤에 왔어 뒤에 왔어. 뒤에 왔어. 이거 우리 이거 넘어가면 끝이야 형. 아니 아니 아니. 못 넘겨요 못 넘겨요. 갑니다. 두 번 넘어가지. 아야. 어이 차에. 파워는 좋았는데 파워 좋았어. 아 이걸 좋았는데. 많이 놓아진 안 넘어갔다. 오! 오! 제대로 때려는다 이거. 와! 다 왔어. 다 왔어. 정말 다들 너무 아쉬워한다. 이게 얼마인데. 진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. 이게 이게 긴장돼. 운동화. 야 근데 은근히 긴장된다 이거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이 분위기로 가야 돼. 오! 둘 다 편집니다. 둘 다 편집니다. 둘 다 편집니다. 둘 다 편집니다. 선자도 악자도 없습니다. 오! 이게 바로 용재모투. 쌍두마차. 상상가상. 경추분. 가자. 강올 때 빨리. 와 종국이 형 왔네. 왔어. 다 왔어 종국이 형. 왔어 왔어 왔어. 잘했어 잘했어. 운이 좋네. 왜 이렇게 쉽게 안 끝나요 형이. 왜 이렇게.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.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해. 오. 한 번에 또 나오면 제가 진짜 연습 많이 왔어요. 아 근데 아니 그걸 쓴다. 그쪽으로 손에서 임플란트 다 막아가지고. 임플란트 다 하고 싶은데. 그렇지. 아 이거. 아 강혜인 대통령 있잖아. 이렇게 돌아가서. UT3번 정의 fått. 아 잠깐만 잘해. 아 방향이 같이 связ patterns. Mafia 의 long-up. 나 죽어요! 깨진다! 깨진다! 나 이러다 진짜 죽여놔! 죽어! 이게 뭐라고요! 이거 죽어네 나 진짜 이거 딱지를 어떻게 공평하게 두 분 동의하시면 이게 너무 맞아가지고 안 넘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딱지로 그냥 바로 가시나요? 네 그게 너무 헐어가지고 자 루키씨하고 찬철씨 완성 이거 하나씩 손님들한테 손을 해주세요 확인하시고 와 딱지다 딱지를 교체한다 너무 가야돼 지금 날이 나가서 다시 또 새롭게 형이 지금 창과 방지에 세탁지에 지금 세탁지에 지금